하늘 텐션 우리가 접수하러 왔습니다 언니 도련 언니 도련 언니 한양 가신 우리 도련 언니 불러도 대답 없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무심한 우리 도련님 오늘 밤 도련님께 고백할래요 도련님을 짝사랑했다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사랑하면 안 되나요 좋아해도 안 되나요 형단이 도의 여자랍니다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동맹